털려라 털려 와 여러분, 신사홈입니다. 아, 비디오 이 여기가 잘 보이고요. 여기가 무슨 메아리가 메아리가 에 그래 그럼 지구 우리 오늘 뭐하나요 아 지금 보이나 지금 이런 머리 1 월 약간 포즈 느끼 나고 이제 깊은 밤에 쩍 빛나는 뼈 할 때 꼭 물어보려고 있냐 막 막 막 기울이나 야 오늘 달려라 반사는 알바 아유 아 으 방탄사 아니었어 아 그러다 달방 다 요구나 이거는 여러분 들고 아 그래요 뭐 좋습니다 회나 날 꺼야 너만 있다면 나는 죽이 될 거야 문을 미음, 미음, 미음이 뭐 있어요? 왜? 아미가 고른 우리의 문을 고른다 사실 이건 우리의 아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건 나 이건 누가? 쟤네 진짜? 진짜? 야! 내가 모르겠습니까? 배신자야 하하하하하 첫 번째 게임은 가사 초성 게임입니다 와, 초성! 자, 초성! 자, 렙스끼리 외쳐볼까요? 렙스! 게임! 가라, 다 마, 어머니 와, 이씨 가, 보노야, 어깨? 와, 어렵다 기린 엉덩이, 어머나 아, 잠시만 하하하하 정국아 힌트 좀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곧 곧? 나도 곧인 것 같아 곧? 봤나 아, 미치겠네 이 곡은 너무 인... 아... 대륙적인 곡이죠? 아, 그럼 왜 이렇게 해줘요? 봄날이 올까? 안돼 그린 엉덩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아, 이거 아, 이거 내 파츠구나 그래, 이거 내가 맞춰야지 그린 엉덩이 올까? 아, 알고 있었는데 기린 엉덩이 얼마나... 어머, 나는 뭐예요, 형? 기린 엉덩이 얼마나... 기린 엉덩이 얼마나... 내가 초봉이 약한데 기린 엉덩이... 초봉이 어렵네, 초봉이 어려워 초봉이 어려워 아니... 아, 정국! 아, 정국! 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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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아! 라이프 모스 1 이건 다! 와, 이거 정국아! 와, 이걸 주워 먹네. 뭐야 이거? 이거 왜 켜 주지? 무 기다림을 몰라서 신나게 좋은 일 다 시켜주고 근데 이 싸이킹은 뭐야? 제가 한번 다 읽는다 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읽겠습니다 마이아이 마이아이 아니 진짜 마음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마음 마음이 마음 ㅇㅇㅇ ㅇㅇㅇ 뭐 있어요? 어두워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두워 나 왜 이렇게 마이아이 밖에 안 떨어뜨려 이거 누구 파트인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지민이 지민이? 그럼 노래잖아 저요? 마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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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파트라고요? 나 생각 안 나 어디? 나도 모르겠는데 뭐야 초성 한 글자 말씀드릴게요 ㅍ으로 하자 ㅍ 너무 거슬리지 않냐 ㅍ ㅍ 편? 편안해네 아 뭐야 왜 형들 편안해 형들인데 아랫 말을 안 해도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자네 집이 될 거야 아 아 오케이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자네 집이 될 거야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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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했네 아 진짜 와 야 근데 어떻게 맛있냐? 아 어렵다 너무 어렵는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읽는 거지? 누구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남준이 싫다 아 그래요? 이거는 남준이 말고 아무도 못 맞추잖아 야 이거 내가 해볼게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어 나에겐 이름이 추가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오 오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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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나 뭔가 했는데 나도 어 형 형 마지막에 그 웃으면서 그 춤 안 췄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그래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만큼 신냈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노래 가사를 진짜 못 외웠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많이 들었구나 아 근데 멋있었다 이거 별이었는데 와 좋다 좀 멋있었는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장난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내 파트 나오면 진짜 잘 맞힐 자신이 있거든 오케이 나오겠지 이거 태영 씨 파트입니다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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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사가자 와 힘들었던 이곳과 난 이곳과는 안녕 정답 우와 우와 와 좋다 정답 와 바로 왔어 아니 내 파트라면 아 이 노래 좋지 나만 하는 파트를 해야지 네 막판에 힘 좀 쓰네 어 정국 씨 파트 네? 몰라라 호호 히히 뭐지? 좀 뭐지 내 랩 파트인데 모르겠는데 하루처럼 하루처럼 어 약간 처음처럼처럼 약간은 하루처럼 하루가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내 파트인데 좀 좀이야 좀 좀 파라 아 아 그거구나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어? 저 푸른 푸른 저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그게 뭐였지 그게? 우리가 왔어요 어? 저 푸른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종 제목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거 그래 그거네 그래 그거 맞잖아 그거 안 그거 맞잖아 그거 날씨야 나 뭐지? 그거네 그거 아 난 그냥 뭔데요? 그거 힌트 줘봐요 뭐지? 제목이 뭐지? 이거 말이야 아 그게 뭐였지? 아 그 가사가 그 대형 대형이가 뭐였냐 대형 내 미래를 향해 가 저 푸른 바다 와 내 해를 추를 믿어 해 어 어 이거 태형이랑 점수 나눠 가져야 돼 아 저 푸른 바다 와 나 진짜 모르겠어 네가 태형이랑 나갈게 너 인정이 나 어 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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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혼자 너를 불러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예요 뽑아 제목은 내가 알려준 게 고기로 간 거야 아 그래? 스킨? 금이야 나 이거 저 푸른 저 푸른 아 그 가사가 그 점수 분할해 오케이 분할 점수 2번 글자 내가 다 맞혔다 마지막 소송 문제입니다 한 문제도 못 맞혔어 나 나도 못 맞혔어 ㅂ, ㄹ이 뭐야? 이거 ㅂ 가르치시면 안 돼 ㅂ이 뭐예요? 짜야 짜 짜? 상상 짜라 찍힌 여럿 진짠 짜라 찍힌 진짠 짜라 찍힌 아 나 이거 알겠다 아 나 어떻게 원해? 나 원해? 아니 나 아는데 나 원해 나 원해 ㅅ ㅅ ㅅ이 뭐예요 형? 0 90짜리 어쩌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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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뒷골 브레이커네 수십 자리 신발에 또 수십 자리 패딩 수십 자리 시계에 또 슈가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수십 자리 신발와 또 수십 자리 신발와 수십 자리 신발와 신발 해 수십 자리 아니 나 이제 안 맞혔는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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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자리 신발에 또 수백 자리 패딩 수십 자리 제형 아 него 아 야 아 아 10 50 신발에 또 수백 자리 패딩 수 뭐야 아래 비 비 비 비 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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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니 해 수십 자리 신발에 또 수백 자리 패딩 수십 자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괜히 어 어? 손 정도. 와 아 Bohление. 싸는데 스킨 ひ larva이arken. arquzufienia 단geh呢. RM. 와 피이스. 와 오,"승," lotta Lindsey looks like more. Rogers sent us to the stars from one part. 와 Berkeley plays the stars from the star. 와, 한 문제에 너무 맞췄어요 진짜. 어려워, 근데. 형아, 다음에 맞추면 되지. Come on, man. 아니, 괜찮고 또 마지막에 한 70점 되고, 아마. 아마 그렇겠지. 아니, 마지막에 350점 이런 거 할 거. 내가 틀려내잖아. 막판, 막판. 뒤집기. 두 번째 게임은 노래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케이. 이거 정국이 잘했었나? 이거 정국은 잘하지. 김석진, 작은 거. 제형, 제형, 제형. 저하지 못한 지지. 오케이. Let's go. Let's get it. 왜 웃었을까? 등골 브레이크가 나왔나 보다. 되게 뜬금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빠른 사람이 승자예요. 맞다. 맞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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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저걸 왜 쓴 거지? 그러니까. 멈춰. 멈춰. 국제곡에 멈춰가 있어? Stop?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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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남자. 아니, 왜 멈춰가 창남자. 아니, 이거 교복 입었잖아. 제형, 제형. 노몰드림? 네.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잠깐. 에너. 아니야. 에너 아니라고?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나 진짜 맞춘 줄 알았어. 혹시 이건가? 아니. 런? 아니. 아니야. 맞추기 쉽게 해주지. 체크가 정확하게 줬어요. 아, 그래? 멈춰. 뭘 멈춰요. 오. 다섯 손가락? 진. 송금. 운세? 뭐지? 운세? 손톱? 아니, 왜, 이게 안 나와. 이게 뭐야? 반상? 정확한데. 아, 이거. 나도 모르지. 저기 뭐야? 짭배. 어? 수면? 아, 그래요? 잠. 비. 잠시. 어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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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한테 너무 착각적이네. 잠시. 이제 난 가. 열심히 딱 끊으면. 네. 아, 누가 썼는지 노래가 참 좋네. 어? 잠시 누가 썼냐? 강시오피님이 쓴 거 아닌가? 내가 썼어. 내가 썼어. 장난, 장난. 나 올게. 자, 문제 두세요. Let's get it. 아, 슈가야. 문제 내는데 오래 걸려. 야, 손들구야, 서 있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 너 뭐해? 너 왜 셀프 벌 받고 있어? 손들구야, 서 있어. 네, 선생님.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야, 왕 같다. 그렇게 하니까 왕 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내었는가? 오. 오. 아,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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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빨리 해 주세요. 벽돌을 던져버렸네? 벽돌을. 아, 진짜? 그런데? 아니, 감독님이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 형도 약간 자기 색에 취한다니까? 이사. 이사. 아, 정국. 정국. We are blackproof. 짠. 진. 진. 윙즈. 아, 이거 뭐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목 딱 들으면, 와, 진짜. 왕조이. 쉽네, 이런다, 이거. 하늘로 벽돌이 가? 나 오늘 진짜. 벽돌이에요?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발해. 어쩜 이래? 저게 벽돌이에요? 아니, 뭔데요, 저게. 벽돌이야? 그 상자가 뭔데요, 그래서. 위에 저건 뭐야? 지민. 아, 정국. 지민. 아, 정국. 버터플라이. 아, 정국. 버터플라이. 아, 그럼. 버터. 버터. 버터플라이. 아니, 저게 벽돌이라고? 저게 벽돌이야? 아니. 저게 어떻게. 여러분, 창의성. 버터. 저게 벽돌인지 어떻게 하냐고. 야, 맞춰넣어도 대단하다, 이거는. OK, OK, OK.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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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아름다운 눈빛 한다고. 또. 전하지 못한 진심 아니야? 지민이 봄날. 아니. 아, 이건 좀 맛있더라. 왜? 아, 이건 좀.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돈을 갖고 왔다. 돈을 갖고 왔다. 맞죠? 어, 정확해요. 정확해. 어? 토가 나온다. J-O. J-O. 고민보다고? 아니, 아니, 아니. 정확해. RM. 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토 나오는 안무 아니야? 남준아. 토 나와. 토가 나온다. 이건 뭐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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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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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태형이 죽었네. 와, 대박이다. 흑해라, 훅. 해가 뜨때까지 그래.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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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냐? 훅해라, 훅. 떨어질 때까지 그래. 훅. 훅. 나는 훅. 나는 훅. 훅. 야, 태형이 이번 걸 선정하는데? 아, 그럼. 태형이 두 문제 맞혔어요. 야, 태형. 잘 나가는데? 네. 맞혀야 되는데, 이제. 꼴등하겠는데. 태형아, 간단하게 표현해. 어, 바로 갑니다. 계단. 한 살이야? 저게 뭔데? 저 메이플스토리에 저 머리 있어. 뾰롱이 헤어라고. 야, 근데 되게 귀엽게 잘 그렸다. 애기가 한 살이야. 지금 한 살인데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저기 별, 별이 표시가 돼 있네. 지금 저 정도에 있다는 거지? 뭐하냐? 아, 이게 철학적일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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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땡! 단순하네. 그렇게 단순하니까? 한 살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레벨? 레벨인가? 위로. 걸어. 걸어 올라가. 오르몬 전쟁. 이것만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공연대 했었어요. 봐봐요. 지금 봐봐. 내가 힌트를 줄게요. 얘가 지금 되게 어리게 생겼죠? 네. 얘가 지금 뭐예요? 한 살.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진! 2학년. 진. 우와 아, 옛날 노래 solution 좋네. 다시altet이니까. 일단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하고. 오오오 제간동이느냐? 점수 안 드니까 이제 퍼포먼스로 밀어붙이되니 쟤 느낀다 피 땀 눈물 퍼포먼스 있는 곡이다 맞아 아 나 문제 얘기 진짜 어렵다 뭐..뭐야? 아렘! 쩔어! 땡! 근접했어요 형님 머릿속에 따봉이 있다? 따봉이야? 저 뭐 다리야? 레인 뭐 약간 쟨! 블랙스완 왜? 어떻게 블랙스완이에요 저게? 이거 백조 모양이야? 머리..머리카락이 검은색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 곡은 나올 리가 없는데? 호르몬전쟁? 아니 뭐라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거? 제거 아니야? I'm the best 그래 내가 최고 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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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옥 Best on me 아아 저 형 뭐야? 이게 뭐지 이거? 마카라네 아니야? 마카라네 오늘 남진이 뭔가 식물가정 수행님처럼 입고 왔냐? 진짜 학교에 꼭 있다고 단수 하나씩 들고 왔는데 맞아 오케이 딱 두 적은 안 할게 네 우리 학교에서는 학주 선생님이 딱 저렇게 있거든요 수학 학교에 한 명씩 자 정국 정국 낙원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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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낙엽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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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텀 랩 어텀 랩 아 고혁이여 고혁이여 아 낙엽이란다 낙엽 뭡니까? 낙엽이란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이 노래 좋지 고혁이었다 맞다 시는 너를 원해 슈가 형의 명작 너를 원하는 너를 원해 오케이 바라지지 마라 쓰러지려 하지 마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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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리 멀리 가지 마 자 렛츠 기릿 아 이거 너무 쉽다 울린다 이거 너무 쉽다 아니가? 너무 어렵게 누나? 자 하나 둘 셋 하이 타잇 뭐야 저게? 사회탈 아니야? 저게 뭔데? 모기 아니야? 웅크 사랑이 없어 정국 정국? 아 정국 Love myself? Love yourself? We think love 저건 뭐야? 쟤는 뭐야? 저건 가면 가면 가면이라고? 가면 같지 않아요? 난 그런 줄 알았어 아침 먹고 땡인 줄 알았어 야 뭐가 왜 이렇게 가면이야? 우리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와 팀에 많이 맞췄는데?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사실 이번 반가는 이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춤인가 봐 아무도 고른 우리의 노래 아 설문조사 아 설문조사 아 설문조사 질문을 올리자마자 질의 응답 품이 스태프 쪽으로 터졌습니다 아 진짜요? 아 궁극을 다 틀렸어? 와 아비 힘 팬분들께 사항별 서베이 질문을 받았어요 오케이 서베이 질문 혼자 하셨대 저번에 20만 4,000원 와우 24분께서 사는 20만 와 와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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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는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바로 시작해.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메인 게임입니다, 이번에.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암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저희가 이번 게임은 먹으면서 하실 수 있게 간식을 준비했고요. 아,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약간 솔직히 좀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아니야,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 비안은 조금 있다 하자고. 남준이, 너가 약간 복선인 거 알지, 항상? 두고 오자고? 응. 첫 번째, 나를 입덕하게 한 와... 방탄소년단 노래는 와... 감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이, 보여주세요. 아... 페이클럽! 맞네. 페이클럽이 저렇게... 이때 내가 이제 살쪄서 아미분들이 되게 귀엽다 귀엽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렇게? 사실이야? 우리 친애에 입덕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입덕을 했다, 오케이. 그렇다면 나를 입덕하게 만든 방탄소년단 노래! 네. 1위는 무엇일까요? 아, 1위는? 와, 어렵다. 정말! 이게 이제 숫자가 비교적 최근에 한 게 훨씬 더 이제 입덕... 맞아. 저 끝이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나도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 정답?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자, 볼 빌러볼걸. 나도 더위... 다이나마이트 아니지. 나는 DNA 아니면 볼 빌러볼 것 같아. DNA지. 불타오르는 애는 일단 절대 아니야. 불타오르는 절대 아닐 것 같아. 나는 백퍼 DNA라고 생각한다, 이거. 드나다, 드나. 어, 난 많이... DNA... 아, DNA... 다 있어요? 드나지. 형, 진짜 이거 우리라. 아, 이거 DNA 같은데? DNA인가 보다. 딘이다. 뱅들아! 아, 진짜 고행이 있다고 그랬어. 역시... 저는 합리적으로 2010년에 가장 많은 팬들이 유입해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 감사합. 갑니다. 와, 맞춰, 맞춰. 맞춰, 맞춰. 아, 나 지금 표가 미친인데. DNA에 있던 팬들 어디 갔나? 아, 그렇게 많이 나고. 아, 이게... 아, 이게... 피 땀 눈물. 야, 잠깐만. 피 땀 눈물이... 야, 빨리 돼. 아, 이거 DNA지. 존버 간다. DNA 코인 탑승한다. 존버는 꼭 성공한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는 나만의 길을 간다. 참을 수 없어. 아니, 쩔어도 진짜 유입이 많았거든. 뭔가 쩔어 같아, 나도. 아, 잠시만요. 아, 쩔은 너무 오래 됐어. 아, 형. 야. 형, 저 버스 탔습니다. 그래, 버스 타라.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DNA 버스 탔습니다, 제가.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이 말이야. 네, 됐습니다. 마이크드롱으로 간다. 와, 마이크드롱으로 간다. 네. 자, 3위를 해 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 그래. 버스 탔습니다. 네, 그래. 전화했느냐. 하나 끝났다. 지금 하나도 못 마친 사람이 있어요? 나. 너도? 나두. 나두. 아, DNA가 유입이 많았어요. DNA가 유입이 많았어요. DNA가 조회수가 10억이 넘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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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요? 자, 다음 문제는? 아미가 본 1위 곡은? 내 마음속 1위. 오케이. 내 마음속 1위. 나 이거 알아. 자, 1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2위가 다이너마이트야. 나 1위 하려고 했는데. 나도 1위 하려고 했는데. 나 간다. 자, 범남버스 타라. 출발한다. 네, 네, 갈 거예요? 아니야. 갈 거예요. 자, 여기부터 탑승시킵니다. 작은시 버스 타라. 자, 타세요. 야, 작은시 버스 타라. 작은시가 많은 거 같은데. 정거장 멈춰 있을 때 타라. 잠깐만. 글로벌이잖아. 글로벌이잖아. 얘들아,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니까. 글로벌이니까. 5개를 출발합니다. 작은시 버스 타라. 작은시 버스 타라. 작은시 버스 타라. 얘들아,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아,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작게 쏴야겠니? 이거 웨이크야, 웨이크. 버스 하면 더 탑승하다. 버스 하면 더 탑승하다. 버스 탑승하겠다. 인생에 당연히 정답은 2위입니다. 작은시이지. 그나저나 effort 차근시 버스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제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예, 야! 빛날. 좋은 노래죠. 빛나는 불변의 불변이다. 빛날이 1등이구나. 좋은 노래지. 왜? 앗, 어떻게 맞추냐. 이건! 오케이, 나 타러 가야겠다. 나 타러 가야겠다. 나 타러 가야겠다. 얘들아. 소호주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씩, 씩, 폭ests. 소호주 버스, 다 랩합니다. 영차, 영, 풍부. 됐어! 소식이 된다! 나이크로 간다! 됐어! 됐어! 와, 온이 나왔다고? 공격해. 호주 씨, 이거는? 설마? I told you,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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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진짜? 이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남이 마음을 모른다 봐. 그래서 왔어요, 팬들이. 정국아. 정국아, 너 하나도 못 왔지? 나도. 우리 어디 가야? 오늘 남준 버스 타야 될 것 같다. 먹은 사람 좋아요. 다른 거 다 또 나도 이런 문제들을 못 맞히는 건 좀 마음이 아픈데. 혹시 뭐 먹는 거예요? 맞힌 사람만 먹는. 맛있겠다. 무슨 쿠키인데? 정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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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 방탄소년단 노래 중. 오케이. 힐링거트. 이건 좀 달라. 이건 달라. 이거 어려운데? 그럼 이번에는 1위를 공개해 주세요. 네. 그래, 1위를 공개해 주세요. 1위는 봄날 아니냐? 소우주. 두 셋. 소우주. 소우주. 매직샵. 아니요. 보여주세요. 2위는 매직샵이야? 와... 그러면 2위가 쉬운데. 뭐야? 라이프고즈원. 나 2위하려고 했는데 라이프고즈원. 그렇다면 2위. 맞춰주세요. 둘 셋 코인 탑승해라. 여러분들. 소우주라니까? 둘 셋 아니야? 아니, 야, 내가 잘 봐봐. 야, 내가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줘. 매직샵에 왜 힐링을 받냐? 매직샵은 팬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팬송은 바로 둘, 셋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된다 가 내 논리입니다. 그래, 이, 이인이잖아, 이. 그래. 이,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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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에 갈 이유가 있잖아. 그래. 야, 둘, 셋 버스 탑승해라. 묵직하게 한 길만 가겠습니다. 태광아, 흔들리지 마. 차 출발했어, 두 명 태우고. 그래, 그래. 정거, 정거장 없어, 이제. 자, 간다. 형, 왜. 가라탑니다. 가라탑니다. 아, 소주인가? 아, 소주인가? 아, 소주 갈까? 자, 잠깐만. 무신 있는 당파가 갑니다. 나는, 나는 뭐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귀하다 배워가지고. 난. 들어갑니다. 자, 한국인은 역시 소주. 소주 들어갑니다. 다운야,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롬 마셀프. 어? 아, 잠시만요. A, N, S, W, E, R. 아니야, 소주가 확실해. 소주다, 이거는. 야, 너는. 가시죠. 정답. 3. ANTHOR. 3. 2.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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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막판에 바꾸고 소름이다. 우와. 와, 지금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와, 오케이. 이제 감 잡았다. 와, 이거 전국의 영향이 컸다. 소주. 소주 같이 있습니다. 아, 있네. 아, 있네. 와, 근데 진짜 다양하다. 나는, 잠깐만. 주변에서 소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주변에서 소주 되게 있다. 와, 이걸 힘났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갈 때 이미 여름이라서. 계절 문제 한번 해봐. 어, 계절 문제. 아, 그러면. 빠지면 안 되죠. 불타오르네가. 네, 몇이에요? 어디에 있을까를. 맞출까? 어? 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불타오르네. 약간 소왓 이런 것도 높을 것 같고. 일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약간 좀 트로피컬이나 좀 EDM 사운드가. 4위다, 4위. 야, 남준아. 남준아. 아니,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 아, 나 믿네. 내가 봤을 때 4위야. 왜냐하면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여름에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근데 예능 같은 거 보면 여름 뜨겁고 더울 때 온 좀 나오잖아. 그때 불타오르네. 맨날 형 목소리가 몇 십 가지. 이 시국에. 지민. 가사가. 나 게임 플랫사. 나 게임 플랫사. 나 게임 플랫사. 끝까지 폭세기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형 뭐 했어? 이런데. 비밀. 뭐 되게 치사하다. 학교날 때 그런 애 있지. 나 봤을 때 2위 아니면 3위야. 4위야, 4위. 난 3위 아니면 4위라고 생각해. 난 2위 하겠다. 정답. 나 깨가네? 난 2위 갈게. 우리 엄마 3위라는 3위 버스 없어요? 나 3위. 나 5위. 1위는 없네요. 5위. 4위 버스 탑승자. 자. 자. 불타오르네. 보여주세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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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 안 좋은데. 아. 아. ㅎ. 와. 막판에 이렇게 이렇게 누워진다고? 저. 라면으로. 18000원으로. late. 버림 dando. 자,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갑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나 이미 적었어. 세 명 탔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일곱 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보자고.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너무 시원했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다른 버스 없냐? 자, 출발 일곱 명.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 다른 버스 없냐? 다이너마이트. 나도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언제 듣기 좋아요? 겨울 아니야? 겨울? 다이너마이트가 왜 겨울이야? 추울 때 이 옷 여민우 춤이잖아요. 소우주일 수도 있어. 아니면 DNA. 소우주는 정말 회수 맞추면 넌 인증이야, 진짜. 아니, 아니, 아니. 각자가 빰빰빰빰. 들어오세요. 태형이 버스 탈출했죠. 너희들이 쏘았을 쓴 건 실수야. 에이. 쏘았 갔다가 다이너마이트 다시 넣어. 진짜 간잼이다. 정답. 정답. 진짜 설마 쏘았지? 3. 2. 이어드 고쳤다. 1. 2. 이어드 고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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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트가 맞잖아.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네. şah! 못 찾다가 틀렸어. 이 소신 있는 사람의 최고예요, 이게. 와, 근데 진짜 못 맞힌다. 아휴, PC방이야, 이게 맞죠? 촬영도 너무 맛있어. 야, 괜찮은데? 아니,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원래 PC방에서 옆에서 라이언봉은 먹고 싶잖아. 야, 진짜 맛있어.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와, 미쳤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와, 이거는... 푸...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1위는 5나니까? 4위를 봤지. 4위? 응. 아니, 2, 2, 3. 블랙스콘트 못 봤지? 아니, 낙원 나오니까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니, 난 모르겠어. 나 병. 아, 병인가? 나 블루앤그레이. 너 믿고 간다, 오바, 병이다. 블루앤그레이가 퍼포먼스가 없잖아. 오케이, 나도 경영이 따라 간다. 아, 이거 정답이 너무 길어져요. 이거 병이야. 오바, 너 믿고 간다. 당구, 형. 한국군, 마지막, 형. 관심 없어, 지금. 오, 명이? ради 받ителя. congruent.. 개가는 진짜 마이 veya이다. What is Great versus My Wa.. 곳은 있어. opioid 봐도 돼. 와... 뭐야아... 야! 드디어... 와우, reviewedly. 야, 이게, 10번... 야, 59 볼. 그니까 넘어가긴 한다. 야, 본인도 깜짝 놀랐어. 내가 볼 때, 지금. 지금 놀랐어. 열 번쯤 봐. 너무 안 해. 오케이, 1위. 2위가 더 많이 갔어.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1위는 다이너마이트야, 무조건. 근데 너무 많이 했지 않냐? 1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염원 압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형, 두 배 이때까지 다 틀렸잖아요. 아니야, 나 두 개 맞았어요, 이때까지. 여러분, 진짜 얘가 나와야 돼. 누군데요? 보고 싶잖아. 이거는 직접 보고 싶을 거야. 그냥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그냥. 왔다. 그거다.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블랙스완 아니야? 그거다, 용기야. 그거야. 그게 뭔데요? 뭐야? 내 방법 아니야, 내 방법? 그래. 이거다. 뭐야? 갈게요, 갈게요. 아, 됐어.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면. 용기야, 이거 같지?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거야, 이거 맞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이거다. 바다? 나 안 돼. 아니, 정답, 정답, 정답. 왜냐하면, 왜냐하면 바다 부대를 본 사람이 없잖아. 아니,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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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충격적이네. 하하하하. 저거에 대한 수고가 많은 거야? 아니, 이게 그룹을 팬들이 되게 좋아하나? 여러분, 모든 것들끼리 들어도 내가 진짜 제일 많아. 아, 진짜요? 되게 많은 걸 알아간다. 요즘, 요즘 아미들이 생각하는 그 순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란 밤 자아. 이거 언제 오프라인 분야를 하면 꼭 넣자고요. 바로 한 번 넣어야 돼. 이거 한 번 넣어야 될 것 같아. 호비스 같은 게 뱁제도 있었어요. 아, 그건 그냥 호비, 호비 골반 튕기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미쳤지, 그거. 근데 죄송한데 제골반도 꽤나 했어요. 제골반도 한 번 했거든요. 그냥 눈, 골반에 한 번 했거든요. 야, 일곱 골반이 한 끼야, 그 뱁젤. 마지막 제가 준비할 준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장성대. 옆에서 봐봐. 나 이거 알아. 1위는 두 개 중 하나야. 나도 알아. 근데 왜 진짜 세 개로 남아. 마마 막디 아니면 아이돌이었어. MMA 아이돌. MMA 아이돌 맞아. 연동. 자, 지민아 내 코인 타라. 자, 제 거 들어오세요. 2018년 마마 마이크 드랍이에요. 17년 아니야? 마이크 드랍 17년. 자, 갑시다. 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그거 아니면. 2018, MMA 아이돌이야. 맞아. 멜로드 뮤직 아워드. 17, 박드나, 18, 그거잖아. 레전드 영상들이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둘이 삐까삐까 떠서. 아, 저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어? 올리노? 왜? 아무도. 어? 올리노? 왜? 아무도. 어? 올리노?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히려 진짜 여러분 생각이 전환으로 갑자기 21년 그래미 막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 이럴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래미, 그래미 다이너마이트일 수도 있겠다. 20 그래미 아니야? 아, 그거네. 아, 퍼펙트맨이다. 아니야. 나 그 감, 감 화 났어. 형, 형이랑 나랑 했던 거 그거 아니야? 형이랑 나랑 피땀 눈물 했던 거. 피땀 눈물 아닌 거 같은데? 2020 MMA 다이너마이트. 몰라, 감도 안아. 뭔데요? 너 걸로 간다. 어디예요, 그거? MMA. 디오리 소스 중에 막 엄청 화려한 게 남아였나? 아니, 그 MMA였잖아. 그, MMA 디오리. 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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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 호기 씨부터 정답 말씀해 주세요. 2020 MMA 다이너마이트. 저도요. 저는 마마. 마마 피땀 눈물. 저도 MMA 다이너마이트. 형, 우리... 2019 MMA 디오니소스. 같이 가자, 그냥. 그, 마마... 저도 디오니소스요.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정답을? 자, 가자. 이 중에 정답이 같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기도 하고.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기도 하고. 오,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MMA! MMA!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기도 해요.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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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아니, 그게 뭔데요? 아니, 이건... 우리 막 달려와서 웨이브한 다음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 아, 뭐이거 차 Su T dank 너무 어려워... 여러분, 진짜 늦은데... pun서 아니죠. 멋있긴 하네요. 손도 앞만잡는다. 우리 1인 제한의 모든 사람들 되게 착착 잘 Lav law. 성분거 뭐요? 이거 안 나오니까? szyb한 게 upgrades 순 defer야 짜증나요. 이야, augura 한 게 뭐." 也是 자습 난한테 마지막 감송 ев 하죠. 그런데... 남순이해! 그만 남자였습니다. 위엔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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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불구다 했는데 어 아 아 아 아 말다 하자 내 쪽 자석이 더 GTA 아오 아 아 오야 치우고까 아 저 미 택배 2 아 근데 확실히 일곱 명이 같이 있는 무대가 그렇지 왜 그러야 하긴 하네요 아마 달라 띠 얼음에 나온다 진짜 힘들어서 이렇게 진짜 그냥 토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남진이 안 했어 아 맞다 많이 군대 뭐 어때 올라와서 그냥 좀 된 척 아 이런거는 이런 이런 무대가 있었구나 마저 발을 했다 요 형 형 근데 저희가 지금 혼자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아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불에서 하는 거라고 말하자 4 5 5 이거 낫 남준이 남이 이거 뒤로 올리는 게 안될 것 같아요 될다고 저를 잘 못 주시더라고요 어이 에스 이게 많이 하긴 했네 아 장애 진짜 많이 했어 맞아 장애 뭐 되게 많이 별로 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몸적으로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무대 진짜 하고 싶다 또 아 맞지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예 NS 아 아 아 아 저 얘기기에 자막 걸쳐 주세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잘 Anal sang 여러분 답이 dir mRNA 이 노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운 기억들만 터지고 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려줬습니다 정말 아미보다 예쁜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움과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나이 보다 좋지 말했을 때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의 MVP다, 오늘의 MVP 빛씨 축하드립니다 저 방탄소년단 콜자 아니야? 저 포장지 보니까 키친타올 느낌이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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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이 손잡이부터 뭐 쉬고 싶어 그거네, 각티슈예요 각티슈 이 손잡이가 쉬고 어? 어? 아닌데? 뭔데? 어? 아, 물티슈? 각티슈가 아니라 야, 근데 물티슈가 생각보다 유용하다? 물티슈가 되게 유용한 거야 어, 야, 근데 되게 예쁘다 아, 축하드립니다, 빛씨 와, 되게 예쁜데? 야, 목숨 걸고 할 만했다 아, 내가 이 마음을 그렇게 몰랐다?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미의 마음은 모르겠어 아,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을, 그러니까 저도 뭔가 보여줬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언제까지나 화양년화에 잡혀 살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아미의 마음을 알게 된 거는 저는 Louder Than Bams 아, 맞아, 맞아, 맞아 공연 한 번은 공연 한 번은 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 결과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뭐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 그거는 어떤 걸 할지를 잘 참고해서 좋은 데이터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아미분들께 전원으로 감사드리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방탄 가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방탄 가요! 안녕! 또 하루예요 또 하루예요 또 하루예요 또 하루예요 또 하루예요 또 하루예요 여기 또 하루예요 또 하루 τη 빨리 또 하루예요 감사합니다 저희works Frauen 여러분 이러면